이 세상을 눈으로 온통 지금 딱 뒤엎었는데요 보기도 좋고 또 사진 찍어도 아주 그냥 색하얀 이 세상이 아주 그냥 가슴으로 딱 와닿습니다 얼음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을 따라 청룡토로 향합니다 청룡포면 조선의 단종이 유배될 때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임금은 이곳에서 두달녀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은은한 솔량이 피어나는 숲을 지나면 단종 임금이 머물렀던 어소의 모습을 추측해 복원해둔 곳이 있어 그 시절을 짐작해 갑니다 오 이렇게 모형까지 다 복원을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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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가 단종 어서 단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네 살던 곳 살던 곳 아 사셨던 곳 네 근데 2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? 아 글쎄요 이곳에서 참 무서웠겠죠 조선 시대에는 얼마나 맹수들이 많았겠어요 이곳에서 아주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단종 임금님께서 이곳에 오시자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단종 임금님을 모시러 이곳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배고를 빠져나와서 몰려온 것입니다 아 몰려왔어요? 그렇죠 이야 그래도 시국은 어두워도 민심은 살아있었네요 그렇죠 어소를 향해 인사를 하듯 담장을 넘어 옆으로 자란 소나무도 인상적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여기가 예전에 단종 임금 살던 집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에 서서 임금님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제인이 되겠죠 산 위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망양탑을 쌓았던 단종 그 옛 일들을 지켜본 소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오히려 예전하게 느껴지네요 네 단종 임금의 역사가 전해지는 영월에는 또 다른 옛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바로 김삿갓으로 알려진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병현이 고향을 떠나 이곳 영월의 깊은 산골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천리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떠돌다 보니 남은 돈 역전 일곱 푼이 아직도 많은 것이니 그래도 너만은 주머니 속에 간직하려 했으나 황혼 술집 앞을 지나니 앞을 잃으니 어찌할까 아 이야 이 산이 깊어 그런가요 소리가 참 청량하네요 조부의 역 멋제로 가문이 몰락해 영월의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던 김삿갓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십승지 속에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없는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굶어 죽지 않고 또 이 계곡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이제 막혀 있어요 사람은 얼마 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란 철으로도 이제 아직도 없고 평화로운 겨울날에 풍경을 선사하는 작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저 말고도 마을을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눈이 오시는데 눈이 오는데 아니 이게 괜찮아요? 이 정도는 눈으로 치고는 안 합니다 이 정도를요? 걷기도 힘들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? 네 지금 여기 와서 일일이 이제 배달하고 배달하러 들어오는 자 배달하러요? 네 아이고 이렇게 많습니까? 네 아니 이거를 다 돌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? 네 못 내려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공과금이라든가 세금같은 것들 공과금 같은 것들이요? 네 그렇지 그렇지